아, 이 작품은 석고로 지금 원본인데요. 성전, 조각성전 건축을 위한 기둥의 기둥. 밑에 하단부는 거칠은 마티에를 그대로 살리고 그 가운데 뼈는 다음에 대리석으로 했을 때 굉장히 광택이 나겠죠. 아래는 다듬지 않는 거칠은 마티에를 살리고 그 다음 또 광택 나는 뼈 위에 또 네모 마티에 살아있는 질감을 살리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또 층층이 쌓아진 이게 원동 하나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어서 성전 기둥이 될 거예요. 모서리는 날카롭게 해주면서 거칠은 면과 부드러운 면이 반복되는 그런 성전 기둥을 조각했는데 작년에 조각했고 원본이에요. 석고 원본.